안녕하세요. 모델 김오한중입니다. 제가 지금 크리스 앤 크리스티 겨울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 조금 더해지는 그런 겨울용 싱글 코트인데 이 원단 자체가 약간 두 가지, 세 가지 정도의 원단의 울이 박모식으로 이렇게 재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사이즈 자체가 약간 오버사이즈 느낌의 코트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오히려 약간 조금 귀엽고 아니면 조금 산뜻할 수도 있는 풀오버 니트랑 같이 며칠을 하는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네, 감사합니다.